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신동화방송 경북뉴스 김우진입니다. 지난해 8월 함뿌리 공동선언 후 대구-경북 상생협력 사업이 순응하고 있습니다. 대구-경북 함뿌리 상생위원회는 13일 도청 화백당에서 2019년 하반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민선 7기 대구-경북 상생협력 주요 성과와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. 이철호 도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-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부지를 선정을 위해서 시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신공항을 중심으로 대구-경북을 연결하는 새로운 발전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-경북의 상생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대구-경북 그랜드플랜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상생협력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